여러분, 저는 지금 메이크스타 화보촬영 중이고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어요. 굉장히 평소에는 해보지 못했던 그런 촬영들을 했는데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일행 아래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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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도 보고 싶어요. 우리 근데 곧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다시 시작해야죠, 저희 활동을. 역시 배고프면은 여기 사라지기 나름 마련이죠. 우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놀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스튜디오예요. 어디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스튜디오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할 말이 많이는 없네요.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화보를 예쁘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지금 원래는 원래도 염색을 했었는데 색이 약간 빠져서 다시 어두운 색으로 색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색이 빠지고 있고 곧 밝은 머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컴백 언제 해요? 저희는 이제 곧 컴백을 합니다. 또 재미있는 스포를 인스타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핑크색이에요. 이 옷이 약간 벨벳. 이 옷이 약간 벨벳. 이 옷이 약간 벨벳. 아마도 지금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솔지언니가 녹음을 하고 있을 거예요. 녹음실에서.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레슨도 가고 각자 스케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 끝나고 뭐 먹으면 좋을지 추천 한번 해주시겠어요? 뭘, 뭐 먹을까요? 고기? 어, 막창 좋은데. 닭발. 요새 닭발 제일 먹고 싶어요. 흑돼지 맛있겠다. 어, 전어. 요새 전어 철이죠. 곱창 맛있겠다. 짬뽕. 여러분, 혹시 청담동에 갈 일이 생기신다면 짬뽕산이라는 짬뽕 중국집을 가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24시간이라 엄청나게 좋답니다. 10전 대보탕은 뭐죠? 치토스 치킨 어떤 맛이에요? 아, 순댓국도 좋습니다. 보쌈은 저 얼마 전에 먹어서 별의별 음식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향, 모순모아다 나왔네. 쪽갈비 맛있겠다. 하... 정말 배고프당. 아, 정말 치킨에 치토스 맛이 나나요? 음... 정아가 좋아하겠네요. 어제 정아... 정아가 메이크스타 이거를 했는데 어제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히 잘 촬영을 마쳤다고 하네요. 저희는 곧 컴백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추석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명절하면 제사 음식이 또 맛있잖아요. 너 정말 이곳에 소중하실 때 공감하게 밖에 안으로 저희 먹으러 오셨어요. 이제 도착한 목소리로 부기고 정말 잘랐어요. 온라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이 erk 반으로 들어가고 브라이브박 반으로 들어가는 제사 음식으로 오 굴비 맛있겠다. 갑니다. 그때 다시 플레이스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언차티드가 새로운... 아, 언차티드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열심히 하고 있고, 요새 작업하고 녹음하느라고 잘 못했는데, 네, 꼭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또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안녕.